미나리과 식물인 한약재 전호가 천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국내 자생종이 중국산에 비해서 효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산 한약재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연간 160만 명. 이 가운데 60% 정도가 10살 미만 아동이거나 60살 이상 어르신으로 수화기와 노년기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침이 심한 감기나 천식 등의 한약재 전호를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자생종 자화전호의 생산량이 적어 중국산 백화전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한약재 전호가 천식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런 백화전호 두 종을 투여한 결과 천식을 유발한 쥐에 비해서 천식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인자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국내 자생종 자화전호가 가래 생산과 염증 관련 세포 억제 등에서 중국산보다 효능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가래의 경우 국산 자화전호는 90%, 중국산 백화전호는 82%씩 감소했습니다. 또 기도내 천식 관련 염증 세포의 경우 국산은 75%, 중국산은 55%씩 줄었고 천식을 일으키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역시 각각 84%와 77% 감소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생종 한약재 확보와 한약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자화전호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국내 한약재 생산도 촉진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지원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양리학 저널에 실렸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